안녕하세요 연훈이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별 하나 알아보는데 저번에 했던 거에요. Try me. 테스트해봐. 나한테 물어봐. 또는 한번 긁어봐. 다시 시작해봐. 나쁜 의미로 아주 심하게 얘기할 때 쓰기도 해요. 자, 글을 읽어보죠. So, do I qualify? 내가 자격이 있을까요? 리처가 그 뒤에서 소리쳤다. For what? 뭘? 뭔 자격? qualify for죠. Talking to. 얘기할 자격이 있냐는 거죠. Cache turned out. Cache는 돌아섰다. You think this was a test. 이게 테스트였다고 생각해요? I sincerely hope it was. Hope는 이제 모를 때 쓰는 거죠? 과거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데 그게 테스트였으면 좋았을 거에요. 이러는 거죠. You might not want to. 나오죠. 이 원투는 원투투는 원래는 머스트를 써야 되는데 might하고 머스트는 같이 못쓰죠. 이럴 때 원투투를 대신 쓰는 거에요. 아마도 낫 머스트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 하지 않아야만 할 거에요. Here, I've got to say. 여기 God의 목적이 빠져있죠? 그리고 say의 목적도 빠져있어요. 이거 이중한적인 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말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할 말. 너 듣지 않아야만 될 걸. 그랬더니 이제 리처가 말하는 거죠. Try me. 해봐요. 한번 테스트해봐요. 해봐요. 그런 거죠. Try me. Cache not it. 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 거죠. Will talk in the house. 사무실에서 얘기하지 그래. 이런 거죠. 이럴 때 Will 쓰는 거죠. 지금 바로 곧 이어 머 머 하게 되는 거. 이럴 때 미래를 Will로 쓰는 거에요. 자. 뭐 다 했죠. 별거 없어요. 내려갑시다. 내려가면은. 다음 나와있고. 원 투 투는 뭐 뭐 해야만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에요. 너는 원한다. 그것보다 뭐 뭐 해야 한다죠. You might not want to 그러면 아마. Might니까 아마. 그러는 거고. 뭐 뭐 하지 않아야 할 거다. 이런 거죠. What I've got to say를. 내가 뭐 뭐 해야만 한다고 아니고. 내가 그냥 할 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Try me. 테스트해봐. 이런 거죠. 좋은 뉘앙스로 묻는 거죠. I don't suppose you know what the Achaian league. Achaia league가 뭔지 모를걸. Try me. 물어봐. 이런 거죠. Achaian. Achaian. 아카야 사람. Fung인지 해봐. Bad meaning. 아까는 good in a good way에서 묻는 거고. 이때는 시비조로. 아 해봐. 긁어봐. 이런 거죠. I'm not bluffing. I'll do what I threatened. 이 정영안보실장이 지소미아하고 관련해서 Try me. You try me. 긁어봐. 라고 말해서 화자가 되었죠. If you do that, I will tell the police what you did. 네가 한 거 경찰에 말할 거야. You wouldn't do that. 그렇게 못할걸. Try me. 뻥인지 해봐. 그런 거죠. Do not underestimate you. 우리 과소평가하지 마라. Do not try us. 가만히 안 있는다. 긁어봐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위협적으로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